안녕하세요 나백첨TV입니다 캠핑 시작하면서 샀던 코페 세트 오래 사용하다 보니 냄비 안에 찌든 때가 잔뜩 매번 세제로 열심히 설거지해도 잘 안지워지더라구요 그릇들도 스텐리스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반짝임이 다 없어졌습니다 준비물은 과탄산 소다와 물 시중에 파는 찌든 때 클리너를 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코펠 중에 가장 큰 냄비에 물을 적당히 받아줍니다 그리고 과탄산 소다를 적당히 넣고 끓일거에요 큰 냄비는 저절로 세척되고 안쪽에 작은 그릇들을 넣어 씻으니 일석이조 시간이 좀 지나니 이렇게 거품이 몽글몽글 올라오기 시작해야죠 거품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페 세트는 코스트 위드 올인원 55피스 제품입니다 세척물이 끓으면 그릇들을 한 개씩 넣어줍니다 뜨거우니 코페 세트에서 사용하는 집게를 활용하면 좋아요 한 번에 우르르 넣고 싶지만 냄비가 그 정도로 크진 않네요 하나씩 넣었다 뺐다 양이 많다보니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스테인리스 컵도 담가서 잠시 끓여주세요 스테인리스 코페 세척 생각보다 간단하죠? 하나 둘 끓인 컵들을 꺼내서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세척물이 뜨거운 상태에서 닦게 되니 꼭 고무장갑을 끼고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묵은 때를 씻어내는 기분 깨끗해지는 코페를 보니 설거지랑은 다른 희열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다시 한 번 씻어주세요 일반 주방세제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세척하셔도 좋습니다 55피의 코펠 세트 양이 꽤 많죠? 잠시 건조대에 물기를 말려봅니다 어때요? 반짝반짝 깨끗하게 세척된 것 같나요? 그냥 이대로 말리면 물때가 남아 얼룩이 질 수 있으니 마른 수건이나 키친타월로 닦아주면 더 좋습니다 어떤가요? 묵은 때를 벗기니 처음 구매했을 때처럼 반짝반짝함이 좀 돌아온 것 같지 않나요? 무척 만족하고 쓰고 있는 제품이라 오래오래 잘 쓰고 싶어요 스텐리스 코펠 관리 그렇게 어렵지 않죠? 코펠이 아니더라도 스텐 식기류나 냄비, 후라이팬 등등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세척하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봄 캠핑 시작 올해도 잘 부탁해 이제 봄 캠핑 시작